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국에서 싱키라는 온라인 음악 에듀테크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하고 있는 최보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섯가지 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실제로 창업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비 사업주라면 정말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을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첫번째 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비전 설정입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와 비전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일하고 싶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어떠한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전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인도를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한국, 스페인, 영국에서 3분의 1씩 살면서 음악 교육을 접했는데요. 음악도 가르치면서 영국 방송사들과 영화나 게임 제작 쪽에서 일하다가 팬데믹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온라인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신기 클래스룸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코딩한 건 아니고요. 락다운 때, 윗집에 살던 이웃이 프로그래머라서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기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온라인 클래스룸을 잠깐 자랑하자면 저희 온라인 교실에서는 디지털 피아노를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3000km 반경 안에 학생과 듀엣이 가능하고 실시간 악보를 협업을 해서 작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웹캠이나 핸드폰으로 다른 각도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학습자의 자세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후에 제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 태클을 이용을 해서 더 효율적이게 음악을 가르칠 수 있게 돼서 정말 뿌듯하고 이런 것들이 또 쌓여서 힘들어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팁은 시장 조사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유망한지 알기 위해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수익성이 있다는 증거를 수집을 하세요. 시장 동향, 경쟁 업체, 고객의 니즈와 선호도 등을 조사를 해서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세요. 이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처음에 싱크가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음악 선생님들을 위한 타겟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대로 조사가 안 돼서 이쪽으로 다시 피봇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 조사도 그렇고 제가 겪은 음악 시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설문조사 아니면 직접 내 서비스를 구매할 사람들을 찾아서 대화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이외에도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니즈, 힘든 점 그런 거 찾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본 것 중에 저희 경쟁사가 음악 선생님의 퀄리티를 잘 체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는 여기 강도를 좀 높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료증 제출, 범죄 경력 조회, 그리고 인터뷰 등등 해서 인증된 선생님들만 모집을 해서 실력 있는 선생님들만 모집을 해서 안전하고 니즈에 맞는 분을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 리스트도 싹 다 뽑아야 돼요. 경쟁 업체 리스트를 좋은 점, 나쁜 점 다 나열해 보세요.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왜 구매자가 내 회사를 선택을 할 건지, 왜 우리 회사가 더 나은지 등등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혹시 MVP가 있다면 테스트 실행을 해보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상적인 고객의 프로필에 맞는, 저 같은 경우엔 제 학생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시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문제점도 찾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더 품질을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식 출시 전에도 소셜 증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더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은 자금 조달입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체 자금, 정부 지원, 투자 및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은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잘 계획된 자금 조달 전략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성장을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케이스는 처음 펀딩은 제 학생들과 지인이 도와줬고요. 그 후에는 도회라는 엑셀러레이터에게 작년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영국 정부에서도 이제 R&D Tax Refund, Grant, SEIS Scheme이라는 그런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많은 제주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이제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펀딩을 시작하시는 경우라면 저는 엑셀러레이터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엑셀러레이터들이 스타트업의 힘든 점과 필요한 점을 잘 파악을 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디테크 위주로 많이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령 자금을 못 받더라도 인맥을 잘 유지하고 간간히 업데이트도 하면은 다음 펀딩이나 아니면은 또 필요할 때 조언이나 아니면은 그분들이 또 다른 BC에게 아니면 또 아인젤에게 소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딩을 준비하신다면 피치덱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DocSend라는 플랫폼으로 공유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얼만큼 읽고 얼만큼까지 읽고 그 다음에 얼만큼 시간을 소비를 하는지 보여서 그래서 다음 피치덱 버전을 수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피치덱도 사람이 읽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가능성, 가능성과 그 마음의 울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창업자가 이걸 시작을 했는지 왜 이런 것이 또 세상에 필요한지 뭐 그런 등등 저도 피치덱을 엄청 많이 보내봤고 엄청 많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경험과 피드백으로 꾸준히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팁은 팀 빌딩입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팀원들을 모집을 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을 해서 팀의 강점을 극대화하세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동료를 찾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보세요. 팀워크와 협력은 성공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완전한 팀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할 때 내가 해야 되는 것 중에서 몇 개는 이제 나눠서 업무량을 분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또 더 많은 사람들도 확보할 수 있고요. 저희 팀은 원격으로 전 세계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일정관리 그리고 원격 소통 도구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개개인의 스타일과 생산성에 맞게 일정을 조정을 하고 또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신뢰와 믿음 그리고 자율성을 중요시합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전체 팀 미팅을 진행을 하고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람들끼리 또 정기적으로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캐치업하고 슬랙으로 대부분 메시지를 소통을 합니다. 메시지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는 노션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팁은 마케팅과 홍보입니다. 나의 비즈니스를 알리기 위해 효과적인 마케팅과 홍보 전략을 구상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마케팅 도구와 채널들을 활용을 하고 고객들과의 소통을 잘 유지를 하세요. 그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온라인 광고와 콘텐츠 마케팅을 통해 고객의 관심을 끌어보세요. 그 다음에 온라인 이벤트, 웹, 세비나, podcast 등을 개최를 해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이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데는 에듀테크, 음악, 그런 컨퍼런스, 이벤트 그런 데에 가서 알리려고 저희 팀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을 하고 브랜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은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5가지 팁 마치겠습니다. 비전 설정, 시장 조사, 자금 조달, 팀 빌딩, 그리고 마케팅과 홍보입니다. 이러한 팁을 참고를 하여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성공적으로 성장시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비즈니스 성공을 응원합니다.